안녕하세요. 여행지기 태준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령동에 있는 만날 그림 공원에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고개는 입구에서 0.27km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공원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이게 만날 공원 출렁다리입니다.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짧은 구간인데요. 많이 흔들리지가 않네요. 예상보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저기 또 마산 앞바다가 조금 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숲이고요. 천천히 이제 또 걸어 가봅니다. 여기는 이제 무악산 근처에 있는 거구요. 일단 산길, 숲길이 잘 되어 있어서 천천히 잘 한번 걸어 가시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또 걸어 봅니다. 만날 공원 출렁다리. 만날 공원 출렁다리는 2022년 10월에 준공을 했구요. 허용 중량이 12톤, 성인 75키로 기준 160명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재원은 주탑 사이 길이 39m, 보행폭 1.6m, 유효폭으로 되어 있구요. 교량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만날 공원 출렁다리입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